다시 한번 볼게요. 할 것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죠. 다른 대회와 할 것일 때 너무 좋고 하십니다. 다 보겠습니다. 둘, 셋, 스타트!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... 아, 참... 보겠습니다. 둘, 셋, 스타트!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.